법 아세요? 혹시? 더라쿠에 떨어지는 법 정가 떨어지는 법 빠르게, 남들보다 빠르게 언제까지 하셨지? 제가 한 번 돌려보니까 다음 거 배워볼까요? 제일 잘 치신 제일 다치기 싫으신 선생님, 저는 구멍이 안 생겨요 아, 근데 이게 핀 한번 잡아주세요 아, 이거는 오른손으로 바로 저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찰에 신경을 칼팀 잡고 그 다음에 키 손도 같이 잡고 아닙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, 저 아니에요? 맞아요? 그거 아는 게 뭐야? 온다, 꺼져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죠? 저 한번 어깨동만 보내주세요 오케이 아니,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